전주시내 택시 요금이 4년여 만에 인상됩니다. 전주시는 전북소비자정책심의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1일 0시부터 2km 거리 기본 요금을 3,300원에서 4,300원으로 거리 요금은 137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변경된 요금을 적용합니다. 시는 인건비와 유리비 상승 등을 감안해 2019년 5월 이후 4년여 만에 요금을 조정했다며 터미널 등의 현수막을 개시하는 등 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